매주 월요일 각 당의 대표 스피커를 만나는 어려 직설 시간이자 오늘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을 만납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명절 잘 보내셨죠? 네, 네. 농사도 잘 짓고 계십니까? 네, 열심히. 풀이 너무 자라갖고 큰일 났어요. 반바퀴 못 뽑았어, 지금. 네, 우리 의원님 얼굴이 가수록 타는 것 같아서 걱정돼서 여쭤봤고. 자, 현안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내일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여당 지도부 만찬을 두고 여러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독대하시죠? 라고 제안했는데 하지 말자. 뭐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 한동훈 대표가 다시 또 빠른 실내 보시죠. 내일 만나기도 전에. 이런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희한한 일이죠. 희한한가요? 과거에 지난 수십 년간 당이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당의 대통령과 당대표라는 게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경우에 따라서 조금 의견 차이가 날 수는 있죠.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거는 여기서 희한한 게 두 가지예요. 보통은 지도부 전체를 초대하는 경우가 있고 대표만 따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지도부랑 같이 볼 때도 대표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한 30분 전에 독대를 합니다. 아, 관례적으로? 네. 그래서 만찬장이 들어올 때 미리? 대통령과 당대표가 같이 들어오죠. 아, 맞네요. 이미 한 30, 40분 얘기하고. 물론 덕담만 나누는 경우도 있고 중요 현안에 대해서 의견 교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금 굳이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를 안 만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민생에 전염하기 위해서 지도부 만찬을 연기했던 분이 지도부 중에 일부 지도부는 따로 불러서 밥을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같이 봤어야지. 번개. 그러니까 이게 싫다는 표현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는 것도 드문 일이고. 두 번째, 그래서 대통령한테 요청을 했는데 독대를 하니 안 하니를 당 대표가 공개하는 일도 희한한 일이에요. 만나기도 전에 그것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서 잘 안 만나 주려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속으로는 속상해도 나중에 따로 보자고 이번에는 조용히 가야지. 보통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걸 굳이 또 공개 요청 형식으로 이렇게 공개하는 것은 제가 또 희한한 일이라 이분들이 사이가 갈수록 아, 커 될 것 같다. 이런 경우가 되게 드물어요. 사실은 나는 만나고 싶은데 저분이 안 만나는 거예요. 라는 메시지로 오해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드러내는 거죠.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그걸 드러내는 행위도 정치 행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단둘이서는 보지 않겠다고 계속 고집하는 윤석열 대통령도 옹졸한 것이고요. 또 굳이 또 단둘이 안 보겠다는데 그걸 공개하는 행위도 당대표로서는 외람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당과 소위 말하는 대통령실의 관계. 대표적인 게 대표와 대통령 관계인데 풀기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의 갈등이 온 국민들에게 중계가 되는 상황이고 내일 이제 또 지도부랑 대통령이 만나는 공개된 장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진도 찍히고 할 텐데 그때도 굉장히 또 두 분의 시선이 어디로 가는지 어색하겠죠. 어색하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걸 공개해? 이런 거고. 기분 나쁠 수도 있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내가 만나기 싫은가? 예를 들면. 이런 서운한 마음들을 갖고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해결책은 제가 참 이런 것도 잘 조언합니다만 비공식 독대를 한 30분 하고 아니면 한 15분만 의례적으로. 15분이면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하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럼 독대를 한 거고. 한동훈 대표가 중요한 얘기할 시간을 안 주고. 그러니까. 정치가 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런데 굳이 내일 독대는 안 한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옹전한 사람 되는 거예요. 꼭 내일 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냐. 이게 요약의 답변인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독대 시간을 조절했으면 그냥 어느 정도 할 수 있었겠네요. 이게 만나야지. 그 당대표와 대통령이 이러저런 현안들을 가지고 단둘이 좀 긴밀하게. 그러니까요. 따로 볼 시간이 없으면 만난 김에 조금 앞 시간을 할애해서. 10분, 15분도 안 내냐. 한 20, 30분 대화를 해주고. 야, 얘기해봐. 그리고 자기 얘기도 하고. 이렇게 워낙 친한 사이니까. 좀 풀어야지. 이게 뭡니까? 어쨌든 저희로서는 나쁠 건 없는데. 민지당으로서는 나쁠 게 없는데. 그러나 국가적으로 보면. 그러면 모양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취임한 지 딱 두 달째가 됐습니다. 의원님 그동안 여당대표로서 한동훈 대표.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아니고. 링 위에 실제로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지난 두 달은 어떻게 변과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는 정치적의 시험대에 들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 시험대에서 영 중심을 잘 못 잡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닙니까? 당대표에 나와서 첫 출마 기자회견 할 때는 사실 호기롭게 차별화를 선언한 거예요. 제2부속치를 만들어라. 그다음에 특검. 제3의 방식이지만 특검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상당히 센 얘기거든요. 그래서 인기가 좀 있었죠.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겨슬 안 주고 계속 멀리하니까 점점점점 이걸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두 번째는 또 당내의 친윤계 의원들이 반발을. 이거를 예를 들면 비공식적인 만남이나 소통을 통해서 본인의 진의를 얘기해서 봉합 절충할 수 있는 안들을 가지고 또 정리를 해놔야 되는데 그것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어정쩡한 입장에서 두 달을 보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간이 늦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되지만 결국은 이게 지금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하는 능력은 없는 것 같고. 어떤 형태라도 이제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어떤 선택이죠? 대통령과 더. 완전히 대통령한테 무릎을 꿇든가. 아니면 당분간. 아니면 확실하게 차별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지. 애매하다. 어정쩡하게 차별화도 하고 사이도 좋고. 이거는 지금 어려워져 간다. 왜냐하면 적어도 최소한의 약속 대련조차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인 것 같아요. 현재까지 보면. 약간은 짜고 치면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걸 해줄 생각이 없는 거로 보이고. 그러면 당 대표의 입지가 어렵죠. 그렇군요. 어쨌든 정부를 통해서 좀 얻어내야 될 것이 여당 대표 입장인데 그걸 줄 생각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딜레마죠. 과거에는 속으로는 끙끙 알아도 정당의 지도부가 특히 여당 지도부가 요청하면 한두 개는 들어주는 척 했거든요. 속으로는 끌어도. 그러면 이면 기사로는 대통령실이 부글부글하지만 그런데 어떡하냐. 정당의 요청을 일부는 들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뭔가 타협안들이 나왔는데 일체 없어요. 지금 특검 문제부터 여사님 거취 문제 그다음에 의료대란에 이르기까지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거나 한동훈 대표가 밝혔던 입장을 대통령실이 한 번도 받아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수정해서라도 받아주는 것도 없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 당과 저. 당정 관계가. 그런데 이 가게에서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보다 한동훈 대표가 더 싫어하시는 것 같다. 대통령이. 뭐 이런 진단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뭐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현재 가장 뜨거운 사안 중 하나로 떠오른 게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입니다. 지금 김영선 전 의원의 이름, 명태균 씨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름이 이제 2024년 이번 총선 뿐만 아니라 2022년 6월 재보선까지 지금 거슬러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 정치에 오래 계셨으니까. 딱 보시니까 어떠세요? 이건 뭐 딱 걸린 겁니다. 딱 걸렸다? 아 뭐가 걸렸어요? 공천개입이 딱 걸렸다? 첫째 이런 겁니다. 명태균, 지금 여권은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별거 아닌 떠벌이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브로커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 뭐 브로커, 결과적으로 브로커죠. 그러나 이분이 했던 두 개의 선거 개입? 예를 들면 첫 번째가 재보궐선거가 있었고요. 두 번째가 총선거에서. 두 번 다 김영선 의원의 거취와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전날 알았단 말이에요. 전날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 거죠. 명태균 씨가? 네. 국회의원도 아닌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았냐는 거죠. 누군가 알려준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한테 알려줄 정도로 이 사람은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민주당 같으면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이 어디 지방에 무슨 브로커급 인사에게 전달된다는 것은 특히 전날 불가능합니다. 그런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비중 있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결과적으로 내용이 정확히 맞았어요. 재보궐선거 공천도 김영선 의원님이 받았고. 두 번째 총선거. 2024년. 에서도 쥐없고 옮기는 문제부터 컷오프 된다까지 알잖아요. 컷오프 되는 걸 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의원 본인도 알기가 어렵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10% 하위평가자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컷오프는 당사자에게 미리 예고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공천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현장에서 결정하죠. 왜냐하면 이게 말이 셀까 봐 반발이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들을 알아도 공천심사위원 전체가 공유하고 알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상당히 중요한 결정사항을 이분은 전날 두 번 다 알고 있었다. 한 번은 되게 만든 걸 알았고 한 번은 안 된 걸 알았고. 이 정도면 꽤 깊숙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딱 걸린 거. 누가 딱 걸린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딱 걸린 거예요. 저는 그게 김건희 여사인지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사람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정도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당 관계자는 아닐 것이다. 당 관계자들은 보완을 지키자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어쨌든 김건희 여사 혹은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이 정보를 알 수 있는 대통령실 관계자하고는 소통이 됐다고 봐요. 그래서 더군다나 그 후에 밝혀진 게 김명선 전 의원과 동관계까지. 정치권에서 동관계는요. 회계의 책임자와. 돈을 빌려줬다는 건데. 국회의원이 누구 돈은 받아 먹어도 돈을 빌려준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 정도면 굉장히 존중한 거고. 그래요? 아니 어떤 브로커가 국회의원한테 그것도 사후선 의원한테 돈 빌려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제 경험으로는 이 정도면 명태근 씨라는 분이 관여 정도 또 이분에게 핵심 정보를 알려준 사람 관계는 분명히 있는 건데 이분에게 반복되는 게 지금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과의 관계를 강조하잖아요. 대부분 떠버리들이 이런 걸 강조하는데 문제는 이분이 그분하고 통화했다거나 그분에게 들었다고 한 내용들이 사실로 확인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체로는 확인되지 않거나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 내가 사실은 관여했다고 떠드는 거지. 전날 알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명태균 씨는 광팔이다. 광팔이일 뿐이다. 허장성세라는 표현을 쓰시던 것 같은데. 윤상현 의원 입장에서는 윤상현 의원이 전달했거나 그 소식을 또 그분과 관계를 맺고 진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윤상현 의원은 명태균 씨와 또 상당히 고위급 인사와의 관계를 알았을 수는 없죠. 잘 모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명태균 씨 이름도 나오고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핵심은 김건휘 의원의 개입 여부 아니냐 이 부분인데 이건 규명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사자인 김영선 전 의원이 부인하고 있고 또 명태균 씨 본인도 부인하고 있고 대통령실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수사를 하지 않는 한 확인되기 어렵죠. 그래서 수사를 통해서 전화가 오간 통화기록을 확보해야만 신빙성이 확인되는 것이죠. 그럼 추후에 뉴스토마토가 추후 보도를 또 기획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는 명태균 씨와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에 관한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추후에 보도가 굉장히 제일 기다려지는 연속극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 또 무엇이 남아 있길래. 원래 가장 중요한 건 나중에까지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서술이 시퍼런 권력자들을 상대로 한 건데 근거 없이 이 작은 언론사가 이런 보도를 연속적으로 해내겠냐. 그러나 저는 조금 신빙성이 있는 게 아닌가. 뭐가 있을 것이다. 뭐가 있으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지금까지 보도된 녹취록만 봐도 저처럼 현장에서 오래 떼었던 사람들은 아 이거 냄새가 아주 나고 이거는 딱 걸린 것 같다. 딱 걸린 것 같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제가 확인할 수 없죠. 그러나 추후에 또 나오는 보도나 어떤 녹취가 나온다. 저희 짐작으로는 이 정도의 연결고리와 이 정도의 사실관계의 확증은 그렇게 떠벌리기만 한 사람은 아니다. 명태균 씨가. 네. 느낌이 들어요.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야당 주도로 김건혁 특검법이 통과가 됐는데 내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일각에서는 이번만큼은 대통령이 양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듣고. 그러실 일은 없으니까. 이게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어쨌든 정치의 묘미라는 것이 이렇게 여야 격돌 속에 하나라도 타협안을 만들어서 정리해가는 맛이 있는 것이 정치의 지혜인데 너무 강대강 대치만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제일 궁금한 건 아니 이렇게 계속 통과시키고 거부권 행사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나. 그러면 이분들 임기 끝나고 나면 김건희 여사는 더 혹독한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될 텐데 차라리 이 정부 하에서 특검을 받아서 어쨌든 일정하게 예약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정리하는 게 낫지 계속 미룬다고 해서 임기 후가 보장되냐. 저는 설사 같은 계열의 보수 정당에서 대통령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특검은 간다. 이 사안을 어떻게 어른 척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려울 텐데 도이치모터스 주거적 사건은 특히 재판부에서 판결문에도 담겨 있는 내용들이 관련 정도가 이거를 그냥 이렇게 넘어간다는 말인가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지혜롭지 못하다. 받으려면 지금 빨리 받는 게 빨리 수습하는 게 낫지. 털 건 털고 위험부담이 있는 거는 지혜를 발휘하고 그런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오히려 지연시킬수록 더 미래는 없을 것이다. 저는 임기 후에 임기 후가 보장이 안 되는 거죠. 임기 후가 보장이 안 된다? 임기 후에는 평민으로 돌아오는데 어떤 보수 정부든 진보정부든 그때 검찰이 가만 놔두겠어요. 오히려 불행의 시간이 더 미루는 것일 뿐이라는 의미이시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지난주에 있었는데 1심에서 징역 2년이 구형이 나왔습니다. 11월 15일 1심 재판 선고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앞서도 어떤 패널이 법정 최고 형량을 구형했다. 그러면 그게 뭘 말하냐면 이건 정말 정치적인 보복이다. 확인시켜준 거죠. 저도 선거를 참 여러 번 치울대. 이게 선거법 아닙니까? 선거법에서 허위사실 유포를 엄히 다루는 것은 상대방의 낙선을 목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게 가장 세고요. 당선될 목적으로 자기의 말하자면 블러핑 자기의 허점을 감추거나 거짓말하는 것. 재산, 병역, 학력. 지금 이거는 뭐냐면 김문기 씨를 알았냐 몰랐냐의 문제 아닙니까? 국토부 관련해서도 했던 얘기. 그렇죠. 그런데 이게 TV토론 과정에서 나온 얘기들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인용구형이 받을 사안이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이게 상대방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거냐. 자기 당선을 목적으로 한 거냐. 어떤 고의성이 있느냐. 아니, 설사 김문기를 알았다고 한들 대한민국 그 방송을 들은 유권자들이 김문기가 누구나 하는 줄 알고 당락에 영향을 주는 투표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런 유형의 성사를 여러 번 봤습니다. 선거법 재판을 제가 많이 봤으니까. 저는 이거는 100만 원 이상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경험칙상 보실 때. 그래서 저는 이거는 다른 일반적인 선거법 재판에서 허위사실 육법 안에서 옷을 벗은 사람도 있지만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상대방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들거나 거짓말을 할지라도 그게 허위사실일지라도 이것이 어떤 선거 결과에 치명적 영향을 두었던 사안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냐 모르냐고 할 때 어떤 경우는 이름과 얼굴이 매치되지 않아서 더듬거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저도 같이 골 붙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만 주선자는 기억이 나지만 게스트를 온 사람은 다 기억 못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오래된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면 몰라도 그래서 사진으로만 보면 이걸 뭘 했다고 할 수 있냐 이런 의심이 생길 수는 있으나 정치인이 하도 많이 만나는 여러 유형의 사람들 특히 하급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도 국회에서 같이 해외에 같이 갔던 속기사나 혹은 국제복직원들 중에 그때는 제가 기억이 나는데 지나고 나면 잊어먹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다툼의 여지가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다툼의 여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게 2년 구형을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 이것도 약간 쇼잉이다. 알겠습니다. 이 이슈 어떤 의견일지 궁금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이 두 국가론 그리고 당장 통일하지는 말자 통일유예담론이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임종석 전 실장의 발언 진보적인 통일지향적 학자 중에 이 주장을 하신 분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북이 체제 경쟁에서 이미 패배를 다 인정한 이후에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체제가 전복되거나 혹은 대체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으로 핵무기도 만들고 미국하고도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차피 유엔에 동시 가입되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는 두 개의 국가니 통일을 완전히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통일은 상당히 후회일로 미뤄놓고 현재의 선평화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집중하면 훨씬 더 긴장이 많아될 수 있다. 평화의 방점이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많았어요. 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저는 여러 번 들었고 그렇지만 정치인들은 미래 비전과 지향을 계속 강조하고 가야 통일에 대한 관심이 일반 국민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계속 일정하게 우리가 또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이렇게 학자들 토론할 때 저도 그런 대화를 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오랫동안 논의해왔던 한 축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걸 김정은이 얘기하니까 부안에 동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두 개의 국가로 지나친 공격이고요. 다만 저는 워딩이 통일하지 맙시다라고 표현을 한 것은 그 진위가 어디든 간에 상당히 통일지향적이었던 우리 당 지지자나 우리 같은 과거 통일에 대해 관심이 있는 여러 가지 활동가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표현이었다. 그 표현은 당황스럽다. 세게 얘기해서 자기의 진위를 전달하려고 하는 어법이긴 한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었다. 한 점에서 조금 저는 그 표현은 좀 신중했으면 두 개의 국가로는 지금 사실 남북에 합의한 것이 선평화 후통일이거든요. 지금도. 평화구축을 평화를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통일하자. 통일은 미래세대의 선택에 맡기자라고 지금 돼 있어요. 남북이 잠정적으로 합의한 통일 방안에도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다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정치인 임종석이 한 얘기로는 그 통일하지 맙시다라는 문장이 너무 셌다. 너무 셌다. 그런데 논쟁을 한번 붙여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논쟁이 지금 커지고 있어서요. 그렇죠. 그 논쟁을 한번 벌려보는 효과는 분명히 있죠. 다양한 형태로. 저는 얘기해 볼 수 있다고 보나 그런다고 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정책에 어떤 변화가 올 수 있겠냐. 지금은 일체의 대화를 끊고 있고 또 거기를 압박하고 있는 양 정부가 워낙 강하게 대치하고 있는 국면이어서 쉽지는 않아 보여요. 한 40초 남았는데요. 조국혁신당. 지금 재보궐선거 열심히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랑 지금 어떤 관계인 것 같아요? 건전한 경쟁. 호남에서는 경쟁 관계고요. 수도권에서는 협력 관계죠. 그런데 호남에서 경쟁 연계가 선거를 치러다 보면 격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경쟁 도전을 했는데 이겨야죠. 이게 왜냐하면 이기거나 지거나 밖에 안 되는 게임이니까 그래서 특히 주 지지 지역에서 지게 되면 그것이 설사 조국혁신당 같은 우당이라 하더라도 뒷맛이 좀 개운치가 않으니까 일단 이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은 그런 의미에서 힘을 다 할 것이다. 다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